자, 1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3단계 연상학습법은 먼저 1단계 1단계와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TRS에서는 먼저 보면 문제압축이 있죠. 문제압축, 다음에 목차압축, 다음에 답안지압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문제압축을 1분 동안 리마인드합니다. 그리고 리마인드하면서 나중에 목차를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한 것을 여기서 정독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중요할 건 뭐냐면 처음에 1분 리마인드 할 때 순간적으로 모르면 패스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패스해야 돼요. 그 부분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다 리마인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속도를 더 높여서 패스가 나오는 약한 고리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은 1분 리마인드 하면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닥 이게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점점 높이는 겁니다. 패스가 나오는 부분을 목차에 체크하고 목차에 체크된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이 답안지를 정독을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떠오르지 않는 부분만 하다 보면 이걸 날마다 하면 조금씩 바뀝니다. 정독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2단계는 이것을 30초만에 리마인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하고 체크된 부분 정도 합니다. 3단계는요. 15초인데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요. 보세요. 차이는 1단계와 2단계는 말합니다. 말로 빠르게 랩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2단계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생각. 자 이렇게 3단계로 3번씩이니까 정확히 하면 9번 정도를 여러분이 복습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먼저 봅니다. 이래네요. 각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구역을 벗어나 의뢰사업구역에서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을은 도시사 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이 당했고 병원 갑에게 지금 도시사죠. 사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과증금 부가처분합니다. 그런데 갑의 행정식반을 청구했고 행정식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증금 부가처분 취소 제결을 합니다. 이 취소 제결은 과증금 부가처분이 취소됨으로 해서 갑은 어떻게 보면 면제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된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하겠죠. 따라서 이 과증금 부가처분 취소 제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업관계가 있는 자신의 영업구역에 침범을 받은 지금 갑이 을이죠. 을이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뭘로 인하여 갑의 사업구역 위반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수입을 입었기 때문에 과증금 부가처분 취소 제결에 취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재기는 접법안과 그러니까 소송유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상적격에서 취소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문제가 될 테고 원구적격에서는 과증금의 의뢰에 대한 처분은 아니었죠. 제3자 소송입니다. 그중에서도 각과 을은 경업관계에 있다. 그러면 경업자 소송이 되는 거죠. 만약 을이 접법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대응해서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 참가 29조 1항과 16조 소송 개조증이면 16조 31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재기 접법성 대상적격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원처분지 재결조의 원처분지 재결고의한 위법 내용상화자 포함 따라서 제3조 행정이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단서에 따른 재결치 소송 원구적격 제3자 소송 그중에 경업자 소송 사안은 과당경제 방지 취지 관련 조문 체크 따라서 인정 기타 통과 적법 2번 갑이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29조 1항 판결이 되세요. 계속 중 소송 계속 중 16조 소송 참가 종료했을 때 31조 재심 핵심 포인트로 요건 중에서 소송 결과는 판결의 형성력 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의 새로운 처분 그에 따른 분리까지 포함한다. 기억하시고 공보참에 유사한지 유리하다면 모순 저축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독립상소, 상소기관, 독립기산, 기타 등등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차에서 보는 거예요. 대상적격, 다치지 말고 재결치소는 대상적격, 원초분지, 현행법, 식구조, 고향위법, 내용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소결, 패스, 원구적격, 법률상의 이기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경업자 소송 관련 조문, 본인이 놓친 부분을 별표 치는 거예요. 놓친 부분을. 그리고 놓친 부분만 나중에 체크하는 겁니다. 구제수단, 소송 참가, 필요성 이런 게 있지만 29조 이항부터 16조, 31조 지혜소, 공보참, 할 수 있는 소송이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놓쳤다면 이렇게 별표 치고 여기만 보는 겁니다. 재심. 확정됐다면 재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중. 소송 참가. 자, 다음. 여기서는 본인이 놓친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놓친 것만. 놓친 거, 고향위법. 여기서 본인이 잘 떠오르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럼 거기만 체크하세요. 다 읽지 말고. 경업자소송에서 특히 판례가 과당경쟁 방지 취지를 취하고 있지만 종례의 견해도 있죠. 종례의 견해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겁니다. 종례, 기준업자가 허가면 부정, 특하면 인정. 이런 것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써있지만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송 결과에 관한 판례로 꼭 써줘야 된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2단계로 한번 가봅니다. 30초. 30초는요. 남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대상. 인용재결. 원처분지. 구현위법. 내용상화자 포함. 따라서 19조 단서 재결취소. 원고적격. 재삼자. 경업자소송. 과당경쟁 방지 취지. 수요 공급. 패스. 따라서 적법. 대응. 29조 1항. 판결이 되세요. 계속종. 16조 소송 참가. 공보참. 할 수 있는 행위. 따다닥. 종료. 31조 재심. 이렇게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크합니다. 체크한 거 또 읽는 거예요. 다음. 나중에 15초 할 때는요. 시간 제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인용재결의 환경소송. 19조 단서. 원고적격. 경업자. 과당경쟁 있다. 통과. 19조. 계속종. 16조. 송창가. 공보참. 종료. 31조. 재심. 이런 식으로 해서 15초 동안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쫙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RS 훈련입니다. 3단계 연상학습법인데요. 1분. 30초. 15초로 3번 하니까 트리플이기도 하고. 또는 문제를 보면서 리마인드하고. 묵차를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답안지에서 체크한다. 1에서 트리플. 1에서 트리플. 그래서 3단계 리마인드 학습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요. 한 번 볼 때마다 9번. 아침 저녁으로 하면 18번, 20번을 보게 돼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 답안지가 모자이크처럼 머릿속에서 꽤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자료를 30분 내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다. TRS 학습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